하루가 다르게 날이 더 포근해지고 있습니다. 주말인 내일도 온화한 봄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.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. 하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산불과 같은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. 일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든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내일은 아침 기온이 5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면서 한겨울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고요.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. 비가 그친 뒤에도 꽃샘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